자 그럼 마지막으로 모델 서머리와 그 훈련하는 과정의 옵션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델 서머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모델 컴파일 즉 훈련을 할 때 옵션으로 먼저 loss 함수는 categorical cross entropy라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손실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CNN 모델을 보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의 각종 피트맵을 만들기 위한 weight랑 bias 그리고 neural network에서의 weight와 bias 미지수를 구하게 되는데 이 미지수를 구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고전적인 최적화 과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적화를 할 때 우리가 목적 함수가 있죠. 어떤 것을 최소화 시켰을 때 우리가 원하는 parameter를 구하는지 즉 그때 이 목적 함수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 딥러닝에서는 loss라고 하고 손실 함수라고 합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0부터 9까지 여러 가지 클라스를 분류하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에 적합한 손실 함수는 categorical cross entropy라는 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OK다, NG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진 분류를 사용할 경우에는 binary cross entropy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cross entropy는 기본적으로 정보 이론에서 나온 애인데 확률분포 간의 차이를 측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앞전에서 설명했듯이 dense 10이라는 레이어를 통과하면 0부터 9까지의 확률 총합은 1이지만 확률분포를 우리가 던져주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즉 레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0이라는 숫자였다. 라고 하면 0이라는 노드에서는 1이고 나머지에서는 00000인 어떤 확률분포를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가 피팅한 우리가 훈련시킨 모델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첫번째 노드에서는 0.8, 두번째 노드에서는 0.2, 그 다음부터는 000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000이라는 이런 확률분포와 0.8, 0.2, 000이라는 이런 확률분포. 이 둘 간의 어떤 갭을 최소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할 텐데 그런 손실 함수를 우리가 바로 cross entropy. 그 중에서 다양한 클래스가 있는 것은 categorical cross entropy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손실 함수를 최적화 하는 거니까 optimizer에 쓰이는 옵션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최적화에 쓰는 경사하강법을 사용하겠죠. 그거에 한 애가 adam이라든가 root to min square probability라든가 이런 걸 쓸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모델을 피팅할 때 트레이닝 이미지와 트레이닝 레벨로 당연히 트레이닝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epoch 5라고 하게 되면 이 말투스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 파라미터 1번부터 10000번까지 있다고 하면 10000번까지 한 번 역전파나 이런 걸 활용해서 다 트레이닝을 한 번 하면 그게 최적의 값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돌리고 한 번 더 돌리면서 이거를 이제 근사치를 점점 정확도를 높여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파라미터 하나에서 10000개의 전체 파라미터를 한 번 다 스위핑을 하는 것을 epoch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poch 5이다 5다 라고 하면 그걸 다섯 번 반복했다고 하면 알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훈련하고 나면 실제로 우리 파이썬에서 마지막 이렇게 됩니다. 5개 epoch 중에 5개 epoch이 마무리가 됐고 그때 loss는 유론값, 그 다음에 accuracy는 98.9를 달성하고 멈췄다. 이 아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집어넣은 실제로 컴퓨팅 타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한 것이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노트북에서 했을 때 한 4분 정도가 소요된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모델 서머리를 한 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델 서머리라는 명령을 치면 예를 들어서 Convolution 2D는 26, 26, 32, 파라미터에 320, Convolution 2D-1은 11, 11, 64, 18,496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뜻하는 바를 한 번 라인 바이 라인 확인해 보면 먼저 Convolution 32는 우리가 28x28 그레이 픽셀을 받아서 26x26 이미지로 바꿔 주는데 이때 필터가 32개, 즉 노드가 32개 있다라고 했죠. 즉 그 결과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26x26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데 32개가 만들어지더라. 그 다음에 파라미터 총합, 26x23, 파라미터 총합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3x3 커너를 사용했고 32개의 필터가 있었으니까 3x3 곱하기 32, 그리고 각 노드마다 다음으로 아웃풋을 넘겨줄 때 바이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32를 더하면 32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Convolution 64에서는 최종 이미지를 11x11로 만들어주고 여기에는 이번에는 64개의 노드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3x3이라는 커너를 입고 앞에 32개의 노드가 있고 현재 Convolution 64에서 64 노드가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과 이 각부분의 조합형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3x3 곱하기 32 곱하기 64, 그리고 이 64 노드에 64개의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18,000개의 포라미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64는 동일합니다. 최종적으로 3x3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64개가 있다. 64개의 인풋과 아웃풋 64의 조합형인 바이어스를 더한 값. 그리고 댄스64로 가면 64개라는 노드만 있고 요거의 포라미터는 앞에 플랫트에서 나온 576개의 64개에 대칭하는 각각의 웨이팅 미지수가 있겠죠. 그래서 64를 곱하고 더한 다음에 바이어스64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댄스10은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총합을 구해보면 93,320이라는 굉장히 많은 미지수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웨이팅과 그 다음에 바이어스들이 계산해서 초토탈 포라미터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도시화 돼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컨볼루션 레이어,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뉴로네트워크 레이어 모두 공이 인풋과 아웃풋이 있을텐데 인풋이 예를 들어서 X1부터 XM까지 있다고 하면 아웃풋은 최종 아웃풋이 나오기 전 단계를 Y1, Y2, YN이라고 하면 이 Y1이라는 놈은 X1에서 웨이팅 팩터를 곱한 놈 더하기 X2에서의 웨이팅 팩터를 곱한 놈 더하기 X3에서의 웨이팅 팩터를 곱한 놈 더하기 아 제가 이 마우스를 클릭을 잘못했죠 Y1, Y1, Y2, Y3, Y1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XM에서의 웨이팅 팩터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 해당 노드에 바이어스 B1을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값을 렐루 라든가 소프트 맥스라는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계산하고 다음으로 옮겨주면 그게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웨이팅 팩터 곱하기 인풋 X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하고 이 놈을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덧돼줍니다. 예를 들어서 웨이팅 액티베이션 펑션이 렐루였다 그러면 Y1이 마이너스 1, Y2가 1이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0으로 표현해주고 1은 그대로 1로 표현해주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소프트 맥스였다 그러면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10이었다 라고 하면 얘는 익스포넨셜의 0 그래서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익스포넨셜의 10 이렇게 건네주는 겁니다. 단 소프트 맥스니까 지수화한 값을 총합으로 다시 한번 나눠준 값으로 최종적으로 건네주겠죠.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다루었던 이 MNIST 숫자 이미지 CNN 문제, 딥런인 문제는 0부터 9까지 있는 6만 개의 이미지 데이터셋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 트레이닝한 모델을 가지고 만 개의 테스트 이미지를 가지고 0부터 9까지 분류를 해서 얼마나 잘 분류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딥러닝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NN은 기본적으로 컨볼루션 레이오와 뉴럴 네트코어의 조합형이고 컨볼루션은 모델 내지에서는 컨볼루션과 렐루라는 활성함수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맥스 풀링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3개의 층을 썼죠. 32개, 그 다음에 64개, 64개 그리고 마지막 64는 맥스 풀링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컨볼루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컨볼루션을 통해서 28x28인 이 그레이 숫자 이미지를 3x3이라는 이미지로 만들었고 그 이미지가 64개가 있는데 그 64개를 그 다음에 플래튼 층으로 넘겨줬죠. 플래튼 층으로 넘겨 받은 애를 첫 번째 64 댄스를 이용해서 렐루라는 활성함수를 이용해서 또 넘겨줬고 그 다음은 여기는 드랍아웃을 표현했는데 우리 본문 내지에서는 드랍아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댄스 10을 통해서 소프트 맥스 활성함수를 했고 소프트 맥스 활성화를 계산하면 각 노드에서의 확률이 계산이 됐고 그 확률이 가장 높은 부분이 결국은 그 숫자에 해당된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드랍아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뉴럴 네트워크에 있는 층들을 이미 랜덤하게 제거를 하고 우리가 트레인을 하면 전체 CNN 모델 즉 딥러닝에서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과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상세 튜닝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NN 대표 외제의 문제를 1부, 2부, 3부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1부, 2부, 3부는 처음 CNN 문제를 접하는 사람한테 어떤 입문 단계로서 좋은 설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설명드렸던 드랍아웃이라든지 어떤 여기서 설명하지 않았던 과적한 문제 그 다음에 데이터를 증식하는 방법 등등 여러가지 어떤 미세 튜닝이라든가 어떤 노하우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은 별도 비디오를 통해서 설명을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